와 이걸 뺏어가네 나도 뭐 말할 처지는 아닌데 아 맥스가 아이템 갖고 갔대 아 쟤 아이템 지금 세이브한다는데 야 이 새끼들이 진짜 나쁜놈들이네 나보다 더 나쁜놈이네 기브 미 아이템 플리즈 베리 베리 플리즈 플리즈 헤이 아이템 플리즈 마인 아이템 기브 미 어 어 준다 야 준다 야 준다 야 준다 야 준다 야 어 준다 야 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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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준다 야 어 총알 잠깐만 총알을 아니 총은 있지 총알 총알이 이거던가 총알이 이거던가요? 그치 아 이걸 또 오늘의 교훈을 하나 아 총알 주네요 근데 이 총알이 아니에요 이상한 총알을 주고 있어요 이 친구가 5.56 플리즈 100 기부 B 플리즈 아 이거 서버 공개하고 시청자 동원해가지고 200명인데 이 새끼 뭐가지 따버려 그냥 맥스 아 어떻게 하면 오늘 그냥 방송 그냥 걔 녹화 안하고 이 새끼만 따라다니면 그냥 얘 한 번 정도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오늘 맥스 프로젝트 해가지고 얘 한 번 목 한 번 따버려 그냥 한 번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청자 참여는 없었고 아 좀만 총알이 없습니다 망해집니다 뺏겼습니다 맥스 187한테 다 뺏겼습니다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뿌린대로 거둔 것 같아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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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제발 아 이런 야 아 어 화난다 진짜 아 진짜 화난다 아 리얼 리얼 나 싸죽이고 싶어 진짜로 어 리얼 싸죽이고 싶어 그냥 어 오늘은 어 오늘 여기까지 총알 없어 이제 총알 없어 어 총알 없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 나중에 야 근데 나 오늘 조금 배웠어요 어 저거 통하네 저기서 한 번 해야겠네 아이템 한 번 빨아야겠네 하이라이트 하나 뽑았네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HP 총알은 있어 이것도 꽤 괜찮던데 잠깐만 페이드 왜 안 돼 왜 왜 안 옮겨진다는 거죠 무겁다는 건가 왜 안 된대 지금 총이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오퍼 오퍼션 이거 있으면 그냥 가가지고 한 번 대가리 날려버린다니까 다시 한 번 열어봐 이거 맥스냐 아 맥스 복수 한 번 가야 되는데 총알 있으면 한 번 갈텐데 에러 한 번에 이만큼이 안 들어지나 다른 총알이 없다 다른 총알이 없어서 다른 총알이 없어서 뭘 먹어도 안 된다 지금 총알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다 안 돼 인벤토리 작동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대 아 뭔가 오류가 있나보네 뭔가 서버가 오류났나보다 어 이 총 좋다 맥스 아니야 아 진짜 내가 지금 총알만 꺼낼 수 있으면 한 번 딱 가는데 총알만 꺼낼 수 있으면 한 번 가는데 내가 진짜로 아 총알 딱 꺼내야죠 얘 다 죽인 다음에 총 돌려달라는 건 내가 이제 안 돌려줄 텐데 내가 한 번 내가 딱 가는데 내가 진짜 아 언젠간 게임 받아보면 또 만날 겁니다 어 언젠간 복수한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은 지금은 총알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음 기회를 한 번 노려보도록 하죠 맥스 187 아이템 이거 총알만 꺼내줘도 한 번 가겠는데 어 안 꺼내지니까 진짜 이상하네 이게 왜 안 꺼내지냐 오케이 저장합시다 음 나한테 뭐 싹 싹 다 넣어놓지 뭐 건조 필요 없고 아이템 일단은 싹 다 넣어놔 싹 다 이건 안되네 아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이따가 룬님 돌아와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한 번 또 새벽까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첫날 튜토리얼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즐겁게 봤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유튜브에서 눌러주면 고맙겠고요 1편도 꼭 200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